혹시 여러분은 나에게 회를 끼치고 모욕감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그것에 상응하는 백과를 치르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실패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괴로움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나에게 회뽔지한 그들이 괴로움을 받고 망하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예의겁게 운전하며 내 앞을 가로막으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면 가다가 사고나 나와르라 하는 바람을 가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의 죄악변 습동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던 도로 잘못되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스포츠이든 공부이든 진급이든 어떤 경쟁이든 상대가 잘못돼서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될 때에 환호를 하며 안도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 재난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생겨나고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듣게 되면 마음 한편에 보고 잘됐다, 센통이다, 당해도 싸다 라는 감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그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했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집단이라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실패하게 될 때 아주 기쁘게 박수치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엎드려져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라도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다 누구이든 간에 그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망함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그곳으로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악인을 향한 진노가 그에게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대해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주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의 괴로움을 고소하듯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악인에게서 원수에게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합당한 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9절 다음 말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거나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원수에게 잘해준 것으로 그의 머리에 숯을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수를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보고 주님 원수에게 잘해주었는데 왜 원수를 잔인에게 안 갚아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요나가 니누의 손을 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불평불만을 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공문 19절 20절에서 너는 행악자들로 말리야마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포로는 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등포로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주면 잘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원수에게 단순히 잘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뤄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 믿음이 없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였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왜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이지 왜 우리가 예수의 소리를 믿는 것이지 왜 어떻게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야구부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안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는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야구부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안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구부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안과 관련이 되요 관련이 있고 또 그 행안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개명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 1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개명이 있었지요 크게 두 가지였죠 위로는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룡이라고 즉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6장 31절 33절 말씀이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바로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오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오 그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목숨으로 백가를 채우시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번져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이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어 뭐냐 하면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웃에게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곳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실 때 보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아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다 근데요 믿음이 있다 없다로 증명받고 표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증명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행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만 보시고 판단하셔야 했다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귀엽고 몰이 와서 너로 가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끔찍하게 요청하셨을까요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단에서 이삭을 칼몸 내리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아시지만 그 믿음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안이라는 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올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백방으로 노력하여 가전술을 써가며 다윗을 괴롭히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는 정말로 힘든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한 사올을 최대한 섬기려고 했습니다 쉽게 죽일 수 있는 길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올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자세가 어떠합니까 꼼꼼하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가 원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을 때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슴을 찢고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순품과 고의성을 닮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수많은 감태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은 자랑스러운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후선들에게도 내 좋은 다윗 내 좋은 다윗 내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니 원약을 지킬 것이니 후선들에게도 이미 다윗은 죽고 없는대로 후선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중심을 보시지요 나는 뜨겁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삶에서는 작은 것 하나에도 어쩅지 못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원수같은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그 꼴을 당해도 싸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십니까 우리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검증할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초월적인 사랑으로 원수같이 사랑할 수 있으시겠으나 나무리는 사람이라 연약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겠는데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에베스스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본성과 성품을 닮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스스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념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의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지 못하겠다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본성과 성품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박해를 받으실 때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계실 때에도요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보면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극률이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본성을 그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사랑하면서 서로 닮아가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제자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장면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의 7장 50절에서 60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시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의 성품을 본성을 꼭 닮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돌을 던지는 죽이는 사람들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흥미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본성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진정한 크리스도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본성이 그가 그대로 그 본성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검증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요 세상의 정의는 나쁜 사람이 벌받는 것에 있지요 근데 그들에게 나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다 틀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이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니 내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수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잘 안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괴롭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넘어지고 엎드려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쾌제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으십니까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극률이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눈여겨 보십니다 그곳으로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를 해꼬지하며 피해를 주었던 그들의 불행을 빌며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실패와 망언과 괴로움을 보고 쾌제를 부르며 박수를 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성과 성품을 입은 사람은 원수의 불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망언과 괴로움을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행이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행악자에게는 장례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극률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